오늘의 주인공과 함께하는 주인공 까만 마려 니가 잘 먹었어? 어떻게 해봤어? 아쿠는 왜 이렇게 준비를 좋아하지? 좋아하는게 아니고 때린다니까 아니 좋아하는거 그래 같이 놀자고 계속 그래 생각해도 도망을 해가 오다 여기까지 손으로 줘봐라 줘봐라 쭙쭙 떼잖아 괜히 저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봐봐 애굣도 여기 봐봐 여기 봐라 가끔은 저기 가끔은 저기 가고 한 번에 가끔 이리 좀 날리다 아이들 배송됐어 여기 안에 안이니까요? 일단은 처음이랑 안에 있다가 에이 여기 올라타고 막 난리를 여기 있다가 왜 그랬어? 왜 왜 그렇게 못살겠어? 아니요 . . 조금만 쉬고 있어 꺼내줄게. 응? 나 누군지 알지? 응? 라나. 응. 너무 쫄았어요? 라나. 나 누군지 알지? 국제회. 오구우구. 초루는 먹어야지 그지? 오오. 초루는 먹어야지 그지? 어구. 잘 먹네? 옷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는 돋나. 엄마 옷에 얼마나 민감한지 안하니? 이리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해 여기서? 라니 방에서 뭐해? 아홍이 형이 무서워 아홍이 형이 무서워 아홍이 형이 무서워 혼나 니 아홍이 언니는 니 못 당한다 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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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렴 tyre 히 히 비 폴 험 정신 진경씨 도와줘 여기 제리가 또 넘어가려고 그래 라니 방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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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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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올라갔지? 너무 더워 애기야 이제 다쳐 저기 옳지 여기 자꾸 왜 올라가 라니가 너무 좋은가봐 아가용 지리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가 빨리 엄마 이놈에 빨리 가 빨리 가 지리야 엄마 이놈에 그리 제이는 그냥 이 방에 들어오고 싶었던 거 아니 하약질 둘 다 하약질 한번도 안 했어 근데 제이는 원래 하약질 안 해 제이는 태어나서 한번도 하는데 하약질 한 적이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